가격이 얼마야. 가격. 제가 이거를 2,340에 걸어놨단 말이에요. 제 엔카이도 2,340만 원에 올려져 있어요. 지금 2,340도 싼 거예요. 평균 대비 싼 건데 여기서 제가 매뉴얼 오픈 할인 이벤트로 2,000. 야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진짜 아가짜카가 다시 부활하는구나. 이렇게 왜 안 오냐. 어 왔다 왔다. 왔다. 지금 어디 갔지? 어 까불어 까불어.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야 오랜만에 봤는데 오 여태깔이 좋아졌다. 뭔가 월끄베지고 뭔가 바지도 하얗고 신발 쓰련된 거 봐. 근데 얼굴이 살쪘네. 살이요? 살이 좀 찐 거 같은데? 많이 썼죠. 아 자자카. 뭐 안부 인사 하려고 부른 거 아니잖아. 아니죠. 아 이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아 그래? 아 아팠구나. 어지러워서 우측으로 밖에 못 갔거든요. 아 우측으로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가거든요. 그 차는 또 똑바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고객님들한테 꾹꾹 눌러 담은 좋은 차들 소개해 드리려고. 야 그래서 오늘 뭐 보여줄 차는 뭐야? 약 사기 할머니 하는데 어집다는 차 하면 안 된다. 그럼 간다. 제가 한 번이라도 실망시켜드린 기억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기억나세요? 전선이 막 달랑달랑했던 막 쏘렌토. 아 그거 그렇지. 기억나시죠? 그 차랑 또 연관이 돼 있는 차. 같은 쏘렌토. 근데 약 10배 정도 비싼 쏘렌토. 근데 이게 그냥 쏘렌토가 아니라 이 경기 수원에서 가장 깨끗한 쏘렌토지 않을까. 오오오오오오오. 이 정도 되시겠어요? 어떤 차인데? 여기 차. 오오오오. 야 휠이 왜 이렇게 빤딱거려? 이거는 진짜 복원하지도 않고 있는 휠 그대로 보존. 처음에 이걸 매입하러 갔을 때도 좀 말 깜짝 놀랐었어요. 지금 너무 좋은 차를 너무 좋은 가격에 또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아자차카. 이게 이제 4세대 바로 전 모델이에요. 전유 쏘렌토. 야 근데 상태가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죠. 그리고 보시면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 흰색. 그렇게 말하면서 서운하죠. 그럼 흰색을 흰색이라 그러지 뭐라고. 아니죠. 좀 더 고급스럽게. 화이트. 하! 그건 영어로 그냥 표현한 거. 좀 더 고급스럽게. 백색? 진주 펄. 진주 펄? 펄. 펄 좋아하잖아요. 진주 펄. 잠깐만 여기서 의문이 이거 여성분이 묵는 차야? 어떻게 하셨죠? 이게 왠지 그냥 동네에서 장보거나 그런 차로 탔을 거 같아. 기스가 없어. 어 비슷했어요. 장보면 오히려 기스가 있을 수 있죠. 어린이집 등원용 하원용. 아... 주차할 일이 없는 거죠 오히려. 등원할 때는 내려주고 가고. 그렇다는 것은 비의변 차량이라는 거네. 저 어머니 담배 피실 수 있지 않나요? 아 애들 태우고 어린이집 등원하면서? 오늘 어땠니 하면서 막 도넛츠 날리고. 오늘 어땠니 거북선도 날리고. 아 알죠. 끄나도 아니고. 전통은 아니에요. 확실히 이게 산타페 보다 넓어 트렁크가.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신차 느낌 아닐까 싶어요. 이건 누가 여기다 이렇게 사인해놓은 거야? 응. 근데 보면은. 네네네. 야 자케를 쓴 흔적이 없네. 하긴 소화기도 있고 이거 삼각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냄새가 새차 냄새가 있네 여기에. 그리고 보면은 여기 옆에 이런 데 있지. 네. 짐을 많이 안 실었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그 생활 기스가 많이 없잖아. 그렇죠 아 이게 뭐 거의 뭐. 특히 이런데 짐 올릴 때 이렇게 얹어 놓고. 여기도 기스도 없네 이게. 이런 거 선물해주면 정말 좋아하겠다.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이런 거 진짜 와이프. 미래의 와이프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면 정말 좋죠. 안전하고 차가 크고 시야도 좋고 너무 좋죠. 아 여기 살짝 덜킨 거 있네.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이거 공사. 3만 원 빼서. 아 근데. 3만 원 빼. 아 자차가. 자 뭐 시동 걸 때부터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 부드럽네. 휘발유인가.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조용하다. 휘발유인가. 어 내가 좀 풀로 한번 틀어도. 어우 시원해. 발견도 시원하다고. 어우 시원해. 잠깐만. 발견했어. 발견 했다고요. 키가 2개야. 키가 2개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분이 좋다. 기분도 좋고. 어. 관리하는 느낌 신차 보전 그대로 옵션도 다 있을 거 있고 핸들 열선도 있네 통풍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렇죠 보통 운전석에만 있는데 중속이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통풍 시트야 근데 다 있잖아요 냄새도 비유벤차 맞죠? 응 비유벤차량이네 흡연차들은 여기가 굉장히 지분해요 정말 깨끗하잖아 야 이거 썬룸프가 있네? 한우라마? 속력 보소? 야 난 요즘 썬룸프 안 넘을까 봐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이거 키로수는 몇 키로야? 키로수가 이게 틀 이 깨끗한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 그렇지 5만 다운 18년식인데? 18년식인데 18년 형이에요 17년식이라는 거죠 45,000 다운 4만 아쉽게도 42,087km 42,087km? 그렇죠 야 진짜 얼마 안 탔다 야 야 좋다 스마트키 그리고 제가 그때 항상 설명드리잖아요 이런 센터페시아 이런 부분에 기스가 하나도 없어요 남편분이 또 차가 있고 이거는 정말 세컨카로 등업만 했나 보네 그리고 가죽 핸들인데도 장갑을 끼고 타셨는지 모르겠네 손자국이 별로 없네 정말 손자국도 없고 가죽을 많이 쓰면 이렇게 빤딱빤딱 거리는 느낌인지 아시죠? 어 그런 느낌도 전혀 없어요 야 저 옆에 암레스트도 너무 깔끔하고 진짜 암레스트도 하나 야 좋다 확실히 많이 안 탔는데 정말 조수석도 이 정도 컨디션이고 운전석도 이 정도 컨디션이면 뒷좌석은 어떻겠어요? 뒷좌석은 거의 새거죠 새거 새거네 진짜 새거네 이 옵션이 또 빠질 수 없잖아요 아 열선 시트가 있네 뒤에 그쵸 어 없네 다시 써도 되겠다 다시 써도 되겠어요 야 진짜 없네 다시 쓰셔도 되겠어요 진짜 그쵸 그만 좀 해요 이제 야 진짜로 없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잖아 수증기 냄새가 나 가죽기 대신에 이거 틀어도 되겠네 아니지 그러면 죽지 자 이번에 엔진 측 가자 엔진 자 본 렌트 열어주세요 어 이건 뭐 디젤 엔진인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거죠 커피가 끓지는 않잖아요 그치 아 일부러 끓지 않 일단은 근데 이게 무사고인데 갈린 곳이 하나가 있어요 아 그래? 어디? 자 우리가 옛날에 설명드렸나요? 범퍼가 갈리면 사고 차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건 단순 교환이지 근데 이 안에 보시면 어 에어컨 우리 이제 에어컨 설치하면 밖에 라디에이터 네 맞아요 고객이 갈았어요 아주 작아 가격이 얼마야 가격 제가 이거를 2340에 걸어놨단 말이에요 제 엔카이드 2340만원에 올려져 있어요 이게 등급이 어떻게 돼? 2.0 프레스티지 지금 2340도 싼 거예요 평균 대비 싼 건데 근데 여기서 제가 리니얼 오프닝 할인 이베트로 아까 우리 트렁크에 정말 진짜 손톱보다 더 작은 찍힘 하나 있었잖아 응 도구 포함해서 2,280만원까지 하겠습니다 아 2,280? 60만원 또 할인 60만원 괜찮겠어? 유튜브만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정말 좋은 차 싸고 좋은 차가 없다고 계속 말하지만 싸고 좋은 차는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상태 너무 좋다 이거는 뭐 리니얼 오픈 기념으로 아주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내가 만약에 중고차 SUV 차량 구매한다 오랜만에 내가 이거 사고 싶다 정말 제가 돈만 많았으면 저희 엄마 사드리고 싶어요 중고객 딜러가 자기네 엄마한테 선물한다? 그렇지 이보다 더 좋은 보증이 있나요? 그렇지 엄마 추천 네 차량 1.280만원 2.3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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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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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0만원 4.480만원 5.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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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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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